이번은 바로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투투의 홍일정, 황혜영 씨입니다 태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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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기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진짜 반전이다 그토록 기다리더니 있네 그대와 날 함께라면 더욱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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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와 대박이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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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2절 필 받았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라인더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졌던 그룹 투투 출신의 황혜영 씨 시청자분들께 정신으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흥혜영입니다 네 I'm gonna cross through the clouds, break the sea